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20장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중에서 3절 1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셨고 살인의 결과만 보지 말고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결과보다 마음속의 의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해야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의 실수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힘을 다하며 화평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일에 언제나 담대하고 힘을 다해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실수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언제나 담대하고 힘을 다해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